아하하 아리따운 소녀 안녕? 나는 방탄소년단 닮은 아 아니지 방탄보다 더 잘생긴 맥주병이야 에에 방탄소년단? 하 그 얼굴에 오빤 노안이고 방탄은 동안 존재남들이거든 내가 방탄보다 잘생겨서 질투났구나 걱정마 3장 너도 내 마음속에 저장 해줄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방탄으로는 내 외모를 차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론 난 워너원 할거야 장난 그만해요 그런 말을 워너블이랑 아미가 들으면 오빠는 무사하지 못할거라고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잘생겼는데